자 야구에 있는 점심의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토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롯데다이언치가 외국인 투스죠 이 스파크맨 선수를 교체하는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어 이제 웨이버로 처리를 하고 이제 방출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올 시즌 성적 결국에는 19경기 2승 4패 평균 자식점 5.31을 남기고 한국무대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뭐 퀄리티 스타트가 5번에 불과할 정도로 이닝 소화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펜진의 과부하로까지 이게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어 후반기 첫 등판이던 기아전에서 이제 3이닝 6실점으로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29일 삼성전에서도 3이닝 4실점 결국 방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 롯데다이언츠 지금 이제 이 스파크맨 선수를 방출하면서 이 서튼 감독이 얘기한 거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기 위한 결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선발 투수 로테이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른 시일 안에 대체 외국인 선수를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파크맨 선수 뭐 주요 업적 보니까 뭐 제로 퀵 있죠 이 아웃카운트 못 잡고 6실점 그리고 24일 기아전 이제 23대 0 참사 당시에 또 이제 선발 투수가 바로 스파크맨 선수였는데 어 스파크맨 선수에 대한 방출 이유 어 포스트 시즌 진출 포기하지 않았고 어 선발 투수 로테이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이제 뒤에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롯데 팬들 입장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어이가 없지 않나 진짜? 이제 포스트 시즌을 위한 뭐 결정? 아 그니까요 지금 이제 8월인데 이제 8월인데 만화책을 많이 보나? 롯데 감독은 좀 생각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러죠? 포스트 시즌을 위한 결정? 난 진짜 저건 이건 핑계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언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언론사를 상대로 나는 한국 야구를 좀 우습게 보나? 난 이런 생각? 말도 안 되잖아 무슨 뭐 이게 핑계야 이걸 이게 팬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지금 지금 이제 로타 자이언츠가 23.5경기 차고 또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16경기 차니까 하면 이제 7.5게임 차거든요? 이제 5위까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스파크맨 선수 이미 좀 남은 시즌 더 반등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겠다 뭐 후반기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7.5경기 차 이거를 이제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지금 새로운 외국인이 온 다음에 물론 뭐 가능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수치는 뭐 언제든지 가능은 하긴 할텐데 가능성이 희박하지 아 그렇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김고모뿐입니다 MJJ2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너무 교체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스파크맨 선수의 적절한 교체 타이밍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올스타전 전이죠 원래 스파크맨은 올스타전 전부터 계속 부진했었고 근데 일단은 뭐 좀 기다려봐야 된다 물론 이제 대체 선수를 뽑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지금은 뭐 현지 사정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고 또 괜찮은 선수들도 이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무 너무 늦었어 그리고 그냥 더는 못 기다려준다 차라리 국내 선수를 키우겠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겠어 포스시즌을 위한 선택으로 스파크맨은 인재 교체한다고 하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참 여기 맞네요 2대5 우승 옵션 이후로 두 번째로 진짜 터지는 얘기라고 빨리 터지는 얘기다 맞아요 이것도 있지 이제야 바꿔봤자 뭐 5월에 바꿨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올스타 브레이크 때나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8월이 된 시점에서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다 라는 건 이제 KBO 리그에 대한 적응도 또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절차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뭐 8월 둘째 주 뭐 이 정도가 되어지만 이제 합류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랬을 때는 뭐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 선수가 또 적응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납니다 물론 내년 시즌을 생각을 해서 올해 뭐 예를 들어 8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합류한다면 약 한 40경기 정도 남겠죠 대충 그럼 몇 번을 등판한? 7번, 8번 정도 등판을 한다고 하면 뭐 내년에 그 시기에 괜찮다고 하면 내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시즌을 가기 위한 선택 이건 진짜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기만이다 모르게 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팬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롯데가 저도 참 롯데 정말 좋아하거든 롯데 정말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런 행동들이 참 나를 진짜 막 화나게 해 예전에도 언제야 그 누구지? 김태군 선수였나? 이지영 선수였나? 48시간 안에 답 달라고? 네 김태군 선수 그분은 어디 계셔? 지금 지금 뭐 돈 돈 비용 정감 운운하던 성단장 돈 아꼈다 엄풀 그렇게 하더니 모기업 입장에선 좋겠죠 쓰자 할 데 없는 돈 줄이니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올 시즌에 시작할 때 데려왔었던 외국인 선수들 셋 중에 결국에는 이제 반즈 선수만 남고 두 명은 또 교체가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이 좀 다소 늦었다는 부분이 롯데 팬분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도 KBO 리그 적응 시간이 필요 없으니 스트레일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봅니다 야옹이 님 얘기하셨어요 어제 대니얼 김 의원님 방송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스트레일리가 들어온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스트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KBO 리그 적응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차적은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지금 스트레일리 선수가 와서 잘 던진다고 하면 반전이 좀 가능할까요? 로드 자이언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너무 늦었다 네 물론 뭐 대체 외국인 투수가 합류해서 등판하는 경기마다 전승을 이끈다고 해도 불과 7, 8승이야 7, 8승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되기는 할 텐데 사실은 좀 늦었지 7경기 반 차이에 이제 약 한 50경기 정도 남아있는 시즌이니까 물론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긴 연승이 나오면 언제든지 가능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만약에 스트레일리가 합류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베스트 그림이 있을까요? 과연? 그 검증된 투수가? 또 국내 무대 적응도 다 끝났고 그렇죠 제일 베스트지 근데 진짜 올 수 있나? 글쎄요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또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리고 빠르게 협상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이제 롯데자이언츠 후반기에 막판 또 스퍼트를 달려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 수 없어? 아 그건 모르죠 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전에도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임 감독 있을 때에도 허문회 감독 있을 때에도 8월부터 치고 올라간다 8치월 아니 근데 지금 8월이라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경기 남지 않게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남들 다 4월 3월 이때 개막할 때부터 달려가는 시점에는 또 뭐하고 8월부터 잘하겠다고 그러는 게 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어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롯데팬들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지 뭐라고 해도 달게 받아야 돼 구단은 지금 팬들 얼마나 지금 화가 많이 나있어 롯데 좋은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들 맨날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고 참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진짜 야옹이님 그냥 이대호 선수 가시는 길에 이기는 경기가 또 많았으면 하는 거죠 라는 입장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제발 은퇴 투어 해당 경기만이라도 다 이겼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시즌에도 어 뭐 전성기 못지않은 그런 실력으로 또 타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롯데팬분들 성민규 단장이 있는 한 포수 FA를 기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단장이 맨날 포수 육성한다고 하니 FA 포수 좀 샀으면 좋겠다 러버스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영입을 안하고 계속 쭉 육성으로 간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포수를 FA로 영입하면 그동안의 선택에 또 실패했다는 걸 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내세울 게 아니라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려고 지금 뭐 구멍 찾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돼 지금 올해 누구 나와 박동원 나오지 유광남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엄청 이건 말도 안 되는 오버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지금 냉정하게 지금 안 되잖아 그러게요 포수 한 명 지시환 선수 입수 포수가 야구 선수가 입수 오면은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끝이야 끝 진짜로 이거는 이게 회복이 안 돼 입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환 선수도 힘들어 공격력이 너무 좋은 선수인데 걔렌다 지시환 선수는 차라리 다른 포지션에서 공격으로만 경쟁시키잖아 이길 수 있는 선수라니까 빠다가 너무 좋아 진흥사자라든지 아니면 일루라든지 그렇지 근데 또 다른 포지션 수비도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자기의 장점인 공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비에 좀 편안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 던지는 것 때문에 멘탈이나 이게 너무 좀 힘들 거야 지시환 선수는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지시환 선수가 포수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군에서 타격적으로 물론 이제 타격 마이너리 마이너리 된다 2군이나 이런 데서는 혹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타격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격형 포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1군 무대에서 성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지명타자라든지 일류라든지 이미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 기용하기도 사실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보니까 뭐 박동원 부산 출신 박동원 유황 양이잖아 아 4명이 그러면은 이재원 근데 아니 아니 이게 왜 재훈이 얘기 나오면서 안 돼 죄송해요 그러지마 SS팬들이 가만있지 않아 너 가만히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도 차라리 롯데를 가면 또 모른다니까 그거는 정말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롯데는 진짜 진짜 이번에 투자해야 돼 아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삼성사랑님이 자꾸 현명한 FA 영입한다고 하면서 후려치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가 롯데로 가고 싶겠어요 요런 의견 롯데로 가치기 전준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선수의 가치를 또 제대로 또 인정을 해주고 또 이제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좀 다르잖아요 뭐 그동안 뭐 뭐 해준 걸 또 잘 이제 평가를 해주는 그런 구단들도 있고 아닌 구단들도 있는데 도대장연츠 좀 뭐 48시간 연봉협방이 너무 케이블이고 답지 않다 48시간 연봉협방 야옹이님 비리닝이 하셨고 너도 너 내년에 여기서 할 거야? 저요? 저 위원님이랑 같이 가야죠 위원님이 하시느냐 마느냐에 달린 거죠 그럼 우리도 48시간 안에 답을 줘야 되네 여기는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왜 그래요 그래 MBC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